신계 종합사회복지관이 신계 10% 나눔마켓을 운영합니다. 나눔마켓은 오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복지관 1층 로비와 카페 어울림 테라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아동 의류나 도서, 장난감 등 깨끗한 중고물품과 핸드폰 케이스, 액세서리, 수제청 등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부스별 판매 수익금의 10%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됩니다.